세트! 구경! 담아서 구경! 처음에 가볼 곳이 어디죠? 아, 여기요! 여기는 이제 내세출입국입니다. 네. 내세출입국이 뭐하는 곳이에요? 그... 거기... 저희는 여길 사실 가면 안 돼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가고 싶지 않습니다. 유리 씨는 주고... 어허이... 네. 네,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네! 출발! 인테리어가 고급스럽네요. 아, 진짜 멋있다. 아! 뭐 봤어요? 여기 있으시면 안 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뭐야? 아, 저기... 안 돼! 멀리서 잡혀서 누군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영님! 이렇게 해. 응? 결혼해. 나는 이 결혼 반대. 나는 이 커플을 반대합니다. 아니, 김범 씨, 여기서 뭐하세요? 왜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못 올 곳 왔나? 못 올 곳이죠. 왜? 네. 이랑 님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제가 이랑 님 지키려고 얼마나 하고 있는데 여기 있으면 어떡해요? 여기 세트 이후... 지금 이 세트 마지막 촬영이어서 사실 기념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신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랑 님이 여기 왜 와? 저... 아, 여기에 오는 이유는 또 이제... 아, 12회 이후를 봐주시면은 네, 방송에 나올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안 넘어오네요. 이랑 님 시청자 분들께... 네. 메세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공여전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사랑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표정이 너무 무서워. 아, 그랬어? 네, 내려갈게, 내려갈게. 내가... 위에서, 위에서, 위에서... 여긴 역광이잖아. 어... 어... 많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 말고도 많은 캐릭터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희 현장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촬영을 했고요. 또 앞으로도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애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기서 한 10초 나갈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것만 나오고 끝나겠네요. 앞에는 이상한 소리를 제가 너무 많이 떠들었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 끝까지 화이팅 해주세요. 자, 여러분. 저희 보여드릴게요. 지옥문. 여기 일로 들어간 거지? 네. 이현 선배님 일로 들어가신 거지? 이현 선배님이 설산지옥으로... 네. 설산지옥에서 도산지옥으로 가셨죠? 네. 한 번 열어볼까요? 하나, 둘, 셋. 어, 뭐야? 너무 추워요. 진주 씨, 너무 추워요. 아, 그래요? 아우터가 너무 추워요. 아우터가 너무 추워요. 제 oraITT scenes Suzanne 이상해요, 얘? 아우터가... 아직 내 이웃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азelina 감사합니다.